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대전시정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왕성한 추진력과 속도감 있는 정책 결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인류경제도시 대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 예산 삭감 등 시민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대전을 미국 시애틀과 같은 글로벌 산업도시로 만들겠다며 인류경제도시 대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인정받은 왕성한 추진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비롯해 세계적인 제약사 머크의 대전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치권과 교감을 통해 방위사업청 조기 이전을 확정받고 대전을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도 공식화시켰습니다. 행정 분야에선 일하는 공직문화 기조를 내세우며 속도감을 강조했습니다. 15년 넘게 혼선을 빚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변경한 데 이어 수십 년간 표류해온 보문상 관광개발도 타워와 케이블카, 워터파크 등이 결합된 민자유치 방식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경제 도시 대전을 향해 대담하고 담대하고 원대하게 그리고 허칭 없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재원 마련 부담 우려와 주민 참여 예산 100억 원 삭감 등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본인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만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좀 거버넌스 영역 전반이 후퇴한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남다른 추진력과 속도감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인류 경제 도시 대전의 발판을 마련한 이장우표 대전시정이 남은 3년간 공약 사업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